지난 5월 외과 레지던트 박한얼, 이태윤 전공의가 대한외과학회 춘기학설대회 전국외과 전공의 술기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다빈치 로봇, 복강경, 내시경수술 시뮬레이션 기기와 드라이랩을 갖춘 최소침습 및 로봇수술 트레이닝센터에서의 체계적인 연습이 있었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일과가 끝난 뒤에 로봇 트레이닝센터에 와서 이론과 술기를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 기쁩니다. CMC 외과의 대상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저희 주임 교수님, 박주영 교수님의 지원과 관심, 그리고 로봇 트레이닝센터의 국내 최고 시설과 함께라면 우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울성마병원 외과 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